뭐야? 스피커? 석으로 넣으란 말 안 들려요? 뭐는 아니죠 가는 칼박스에 오는 현장 지급했고 구매된 수수료는 직거래 때 따블로 지금 디폴박스 상태가 완벽 먼저인 것 같은데 의심 많으시네 아 좋아요 난 뭐 물건에 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고객님 사벌 30만원 주신 대가인데 뭐 이 물질 묻었고 이거 다시 구할 수도 없고 이런 지금 돈을 달라고? 방금 전까지 내 손에서 멀쩡했던 게 고객님 라고 할 줄 알아 너 내 내 돈 1원도 못 줘 너 사람 잘못 봤어 반성이나 하고 뭐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친 거야? 니 진짜 야 나 진짜 너무 잘생겼다 저리 가! 저리 가! 내가 이 정도는 나가 떨어질 거야 내 돈 내놔 내 돈 내가 이 새끼야! 내가! 너 거기 안 서! 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저기요 누구? 누구? 뭐를 찾지 못했어요 김민규 의장님이 맞나요? 니가 날 어떻게 알아? 왜 저렇게 흥분한데요? 누구 없냐고! 진짜 악수가 싫으세요 앞으로는 주의할게요 젠장 사람 지우랬잖아! 사람처럼 보이나요? 생각할수록 제가 잘하는 거라고 박사님이 그러셨어요 저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홍백균 박사님이 만드신 안드로이드 로봇 아지3입니다 아직 쓰리며 로봇? 아지3면 로봇? 아실거라고 박사님이 그러셨어요 제가 마음에 니서 사람이 로봇인 척 연기하고 있어 이런 거 구분도 못할 거 같애? 지..지..지금 뭐 하는 거 의장님께 한글자막 by 한효정